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살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몸속에 들어있는 염치를 하숙으로 다 흘려보내서 1g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인간들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큰 병에 걸린 우리 아빠 그럼 돈 많은 부자 사돈들이 지원을 주는게 해주는게 당연한거잖아요 우린 이렇게 센가도 되는거냐구요 원제 사돈이라면 상대 부모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참고로 이 글은 남편 입장에서 올라온 글입니다 그런데 말투도 그렇고 또 여기에 남자는 글을 못쓰거든요 그래서 아내분이 기출변형한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데 또 그렇게 가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는 신우이 버전으로 가겠습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사돈이 아프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건가요? 실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닌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 글 남겨봅니다 제가 누군지는 밝히지 않을거에요 한쪽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좀 큰 병에 걸렸고 그래서 제법 큰 돈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배우자는 물론이고 사돈 어른들도 전혀 지원의사가 없습니다 참고로 없는 집안 아니구요 상당히 부유한 집안이에요 사돈이 아니 좀 더 정확히는 배우자 쪽에서 이런 일 자체를 아예 자기 집에 알리지도 않았고 지원 요청하는 일도 없었으면 한다라며 완전 냉정하게 미리 선을 딱 끄어놓은 상황입니다 물론 사연이 좀 있는 부부라 이런게 이해는 돼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은 좀 해볼 수 있는거 아닌가요?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?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물론 배우자가 도와주면 고마운거지만 사돈댁이 지원까지 바라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게 도대체 사돈은 왜 미친거야? 그 부모의 친형제랑 친지들은 뭐하고 다 쌩까고 있나? 그게 니 엄마라면 당장 병원비랑 수술비가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쫓겨나게 돼도 이런 소리를 할거야? 아니 그러니까 그걸 왜 사돈한테 기대냐고 이 새끼야 2번 일이 급하면 배우자한테는 부탁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그 상대 부모에게까지 얘기를 꺼내는건 실례죠 미친거에요 농담이 아니고요 나였다면 있던 정도 다 떨어졌을거야 3번 사돈 어른 잘 사는데 니네 집에서 보태준거 있수? 4번 미친 염치도 없네 아니 뭐 돈이라도 왕창 맡겨놨어요?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말이지 염치라는걸 좀 챙기고 살아라 그래야 남한테 최소 인간대접은 받고 사는거요 니들 눈에는 돈이 많으면 막 써도 되는거 같지? 부모가 아프면 니가 몸이라도 팔 각오로 밖에 나가가지고 무슨 일이든 할 생각은 안하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남의 돈이나 탐하는거 너무 후지다 이런 생각 안해보냐? 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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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번 자식이 결혼을 잘못해서 사돈 치료비까지 지원을 해야되는 상황인거네 이보세요 니마 창피한 줄 알고 염치 좀 챙기세요 아니 사돈집에 돈 맡겨놨어요? 그것도 아니면 뭐 재산 일구는데 크게 일조라도 한겁니까 뭡니까? 진짜 요즘엔 가난한 인간들이 훨씬 더 염치가 없는게 국룰이야 7번 남보다 좀 잘 산다고 주머니에 아무데나 턱턱 여는거 없습니다 아닌말로 님이 팔려온 처지라면 그 값은 이미 충분히 지불이 됐을테고 아니 사실 그 지불 역시나 배우자의 몫인거죠 그러니 이런 일로 배우자와의 다툼이 계속된다면 이 결혼의 지속됨 역시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혼당한다고 8번 지원 말이 좋아 지원이지 그냥 달라는거잖아 이거 완전 날강도네 부모님이 아프니까 지금 눈에 뵈는게 없나본데 당장 이혼하고 니가 벌어서 부모님 병원비 내세요 전 그러면 무릎 꿇고 빌어서 차용증 쓰고 빌려보던가 어우 망할 거짓새끼들 진짜 대출이 괜히 있는게 아닌데 이게 뭔 질을 들여 10번 야 사돈이 얼마나 어려운건데 진짜 제대로 미쳤구나 추가 참고로 남자쪽 부모님이 편찮으신거구요 은근히 지원을 좀 해줬으면 하는 눈치인데 며느리가 완전 철백을 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당신들이 평생을 일구여 오신걸 아무리 사돈이라도 치료비를 쓰게끔 대놓고 돈 내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거죠 엄마가 너무 냉혹하다 라는 생각을 하는 중입니다 뒤에 또 있어요 댓글 1번 냉혹 와 저 남편 염치 어디갔냐 남자한테 지원한거 다 몰수하고 그냥 이혼하세요 보아하니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연까지 끊어가며 정말 억지로 결혼을 했고 그러다 시간이 좀 흘러서 이제야 겨우 얼굴은 좀 보고 사는 그런거 같은데 말이지 분명 이럴 줄 알고 반대를 한거라서 지원 어림없다 절대 못받아 그리고 여자도 곧 정신을 차리고 이혼하자고 할거요 반대 상황도 마찬가지지 절대 편 못들어주겠다 3번 이러니까 노후가 안된 집이랑 결혼하지 말라는거야 여하튼 그래요 남의 집 기둥뿌리 뽑아왔으니까 뭐 따지고 보면 이것도 자업자득이지 4번 남편분이세요? 아니면 신우인가? 여하튼 이게 더럽고 꼬우면 그냥 이혼하세요 근데 그건 또 못하겠죠? 끌 끌 끌 끌 5번 단단히 뿔이 날 때 미친 와 어처구니가 없네 정말 아니 지돈이야 왜 지가 뿔이 나? 두번째 사연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요 아주 짧아요 혹시 우리 아파트 입주민분 중에 소아과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? 지금 2개월 된 우리 아기 변 이상한데 혹시 지금 절 집에 좀 오실 수 있나 해서 여쭤봐요 아파트 카페에 올라온 글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막 뭐라 뭐라 했겠죠 그렇게 한 사람이 그래요 이런거 한 번씩 있는 일이에요 저와 같이 계셨던 선생님은 아들 같은 반에 엄마가 밤에 열나서 초인종 누르는 일 두 번 당하고 이사갔어요 그리고 이 의사 뒤에 등장합니다 댓글 1번 아우 미치 이게 뭐야 진짜 개 역하네 제목을 포함해가지고 단 세 줄로 사람 기분 조지는 재주가 있구만 이 아줌마 끌 끌 끌 2번 온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3번 와씨 그 와중에 자기 집으로 오래 끌 끌 끌 끌 아니 미친 내가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야 이거 그러게요 애를 들고 가도 안될 판에 직접 오세요 미친거야 아니 응급실은 폼이야? 도대체 왜 저러는 거야 이 시간에 응급실 가야지 5번 이거요 의사한테만 해당되는거 아닙니다 이웃의 직업이 특수할 경우 그걸 무슨 공공재마냥 사용하려는 사람들 은근히 많죠 6번 야 이거 의사가 그냥 오오 갈게 이러고 가가지고 진료해주고 시간 외 수당 출장비 진료비 등을 청구했을 때 저 아줌마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되게 궁금하다 어 보라바나 완전 도둑놈 취급하겠지 정작 도둑질은 본인이 하고 있는데 말이지 제가 돈을 왜 줘요 니가 온 거잖아요 8번 만약에 저기가 완전 깡촐 시골 마을이고 근처에 병원이 없어 그리고 애 숨이 넘어가는데 마침 이웃이 의사일 경우에만 가능한 부탁이에요 근데 도시에 살면서 이게 뭔 야라리야 이게 7번 저 여자 저래가지고 결국 의사 찾아갔고 쳐들어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일이 알려지면서 다른 사람들도 찾아가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의사 양반이 결국 이사를 가버렸어 이래가지고 혹시나 해서 뒤져봤는데 이때군요 찾아갔습니다 원직 이웃들에게 내 직업을 밝히지 않는 이유 나는 의사입니다 제목 그대로에요 제 주변 이웃들에게 절대 제 직업을 공개 안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마찬가지죠 일부러 병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잡은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같은 아파트 입주민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혹시 입주민 중에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? 2개월 된 자기 아기 변 색깔이 이상한데 지금 자기 집에 와가지고 아기 상태 체크 좀 해달라 뭐 이런 거였을 거야 아마 내 기억에 그때가 밤 11시가 넘었던 걸로 아는데 아니 이런 글 쓸 시간에 응급실을 가야지 이게 뭔 꼴인가 이런 생각을 하며 글을 밑으로 쭉 내렸는데 헐 이런 미친 누군가가 댓글로 꽁꽁동 꽁꽁호의 의사 있습니다 지금 가서 문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댓글을 달아놓은 겁니다 아니 내가 그렇게 숨겼는데 내가 의사라는 걸 또 어떻게 알았을까 헐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헛웃음이 나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에휴 설마 이 시간에 찾아오진 않겠지? 이런 생각을 했더라 이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댓글을 읽고 약 10분 정도가 지나자 바로 우리 집 초인종이 띵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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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쌩 까려고 했는데 계속 눌러대니까 이건 뭐 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나갔더니 본인 애 똥이 이상하다고 그걸 좀 봐달라고 하면서 얼른 자기 집으로 같이 가자는 겁니다 애를 데리고 온 것도 아니었어요 12시가 다 된 아니 어쩌면 넘었을 수도 있고 여하튼 그 늦은 시간에 남의 집 초인종 미친 듯이 누르고 와 진짜 욕이 나올 뻔했는데 그냥 좋게 아니 응급실 가세요 이러면서 돌려보내긴 했어요 그런데 돌아갈 때 그 여자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잃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가득 담긴 그 눈빛 말이야 결국 나는 얼마 뒤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고? 댓글 1번 간호사들도 이런 거 엄청 시달려요 저는 간호사고 제 동생은 법률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 신축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알고 소문이 난 건지 새벽에 애 아프다고 인터폰 호출도 여러 번 당했고 또 자기 분쟁 좀 해결해달라며 무작정 쳐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벨 누르는 사람도 엄청 많았어요 헐 남매가 쌍으로 달달달 시달릴 직업이네요 저는 며느리가 간호사라고 명절 때 사돈에 8촌까지 수액 영양제 쳐맡겠다고 찾아와가지고 걔 난리 치고 싸운 집도 봤어요 이거 처방 절차 없으면 절대 안되는 건데 그냥 막무가내 무조건 놔달래 헐 2번 아휴 저 뒤로 얼마나 괴롭혔을지 안봐도 뻔하다 그러니까 학을 떼고 이사를 가지 정말 이해가 안되네 그래요 사람이 살다보면 정말 급한 사정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테 정말 어려운 부탁을 해야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예 있겠죠 당연히 근데 말입니다 남한테 어려운 부탁을 할 때는 거절할 수 없는 돈을 들이미는 겁니다 그게 예의에요 기본이지 어이구 참 네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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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